어둠을 이렇게 멋지게 밝히는 존재 꽁무니가 발광하는 이 곤충에겐 남모르는 일대기가 숨어 있죠 꾸물꾸물 물속을 기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다슬기 하나를 물었습니다 다슬기 저항에 한창 씨름 중 결국 말랑말랑한 속을 내보인 다슬기 다슬기 속살을 깨물고 소화액을 토해 액체 상태로 녹인 다음 빨아먹습니다 하나가 잡으면 두 셋이 몰려집니다 이렇게 9개월 정도를 살다가 5월 6월에 물가로 올라오죠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 안전한 곳에서 일생에 아주 중요한 일을 경험하죠 이 안전에 또는 액체 상태로 녹인하다 땅 속에서 완전한 성체의 모습을 갖습니다.